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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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대범해지기 위해서 사자라 아 아 아 아 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곰길이 컵치대로 먹었다 당황스러운 건 창문 너머 사자들도 마찬가지 그저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아연실색하는 곰길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래 나 돌아갈래 나한테 왜 이래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포용무림의 통과 의뢰 나 보기에도 본인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곰길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한 달 먼저 태어난 형님 사자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다 아 수줍음 많은 곰길이를 대신해 먼저 인사라도 건네보고 다가서는 사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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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사자멋을에 몸둘받을 모르는 녀석 하니 사자가 물어졌다고 그냥 리액션 대박이에요 움찔움찔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건 왜 저래니 통성명이라도 할까 다가갔다가도 어찌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무한하고 당황스러운 사자형님 팔귀를 돌리는데 야 한달 돌의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이야 이미 반쯤 어리빠진 곰길이 곰길이에게 닥친 일생일대 시련사자 곰길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과연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네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곰길이가 아직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곰길아 놀랬어? 사육자 손길에도 움찰되는 극심한 공포상태로 보이는 곰길이 결국 사자방 입성 30분만에 곰길은 뒤죽어 되돌아갔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하루가 저물고 소심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곰길이 다시 돌아온 것은 자자가 있는 포용물임 잠시 자자는 다가왔을 뿐인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녀석 사자방 입성 후유증이 꽤 큰 듯하다 아이고 아이고 십자가 찢었을 뿐인데 아주 굴리백산 자지러지는 녀석 자 알아보고 놀라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녀석이 놀란 건 설마 요 자자의 그림자 사자 형님들이 포스에 눌려 되찾았던 야성을 정신줄과 함께 놓아버린 곰길이 신정자 가수에 신정자 이 중국 ключ에서 인정자 뜻라는 장 Glied anenglish 이 중국 시절에서의 언어적 시 repeat after m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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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